우연히 바깥쪽으로 돌자 바깥쪽으로 송찬이 형 앞질러서 가서 우연히 바깥쪽으로 돌아보자 아빠가 우연히 따라갈게 우연히 앞으로 가세요 우연히 사람들이 있을때는 조심 우연히 바깥쪽 쓰레기로 돌아보자 괜찮아 하고 싶은데 놔둬 우연히 바깥쪽 아빠랑 우연히 바깥쪽으로 우연히 속도 높여봐 아빠가 뒤에 따라갈게 직진에서만 속도하고 커브에는 속도를 좀 줄여봐 그러면 그러면 아빠가 뒤에 있으니깐 걱정말고 직진에서는 속도를 좀 높여 보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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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